야, 쟤들 소문 장난 안다 너. 단체 이름도 안, 구, 정, 화! 제대로 불량식품 이름이지 않냐? 아까 너한테 막 손 흔들고 인사한 걔 있잖아! 주병이! 걔 별명이 몇 갠 줄 알아? 또라이 리더, 무대에선 전설, 싸움판에서 패왕! 한 번 걸리면 개거풍일 때까지 패드. 그래서 패왕이래. 완전 무섭지 않냐? 다음은 권지혁. 비타 예술에 심장을 뚫어버리는 레이저 눈빛. 저 막태사탕이 되고 싶다는 여자애들이 줄을 섰단다. 또라이 주병이가 삼각형 꼭지점이라면 권지혁 쟤는 무게중심점이지. 망구정아. 쟤네들 완전 수학적이지 않냐? 늘씬하게 빠진 애가 개날라리 기맞이. 연령대에 상관없이 여자라면 무조건 피해야 할 동물이야. 공연을 망쳤다가 물리면 인생 개피 보는 그런 애니멀! 그 옆이 팀 내 기우미 담당 서경종. 근데 쟤가 또 빡 돌면 그게 그게 남자가 된다네 남자가. 부산 사나이! 쟤는 이현수라고 시크 종결자, 기타, 노래, 춤 기능까지 탑재한 멀티플레이어. 근데 완전 얼음 프린스야. 말 붙이다가 얼어 죽은 애도 있다는데? 극신비주의 꽃 드라마 장도일! 방구정아 팀 내 개간집 꽃간집 매력덩어리! 근데! 아무도 쟤에 대해선 아는 게 없어. 그 경우미는 아는 게 없어. 그 경우미는 아는 게 더 이상. 감사합니다.